안녕하세요 리아 루아에요 오늘은 장미 물방울떡을 만들어봤어요 이 신기한 물방울떡 만들러 가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우선 한청가루를 준비해주는데요 이건 대형마트에 가면 살 수 있어요 빈 냄비를 준비하고 종이컵도 준비해요 물을 한컵 두컵 냄비에 따른 다음 이 한청가루를 한스푼 넣어주고 또 넣어주고 이거 생각보다 너무 적게 넣으면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설탕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안 넣었어요 귀찮으니까 자 이 가루들이 보이십니까 이 가루들을 녹여줘야 돼요 중불에 녹고 거품기로 휘휘 휘저으면서 녹여야 돼요 녹아랑 녹아랑 5분 정도 녹이다 보면 이렇게 물이 맑아져요 이제 차가운 물이 담긴 양푼을 준비하고 방금 전에 끓인 냄비를 올려놔요 이렇게 거품기로 휘저으면서 식혀야 돼요 이 물방울떡에 가장 중요한 장미를 준비하고 올드가 없어서 저는 집에 있는 이 그릇으로 준비했어요 이렇게 손을 넣으면 다 들어가는 그릇이 좋을 것 같아요 와인잔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릇에 아까 끓인 걸 넣어주고 요 예쁜 장미도 넣어요 장미를 여기 물속 안에 넣어야 되는데 에휴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붕붕 뜨는 거야 냉장고에 5분 정도 굳은 다음 다시 나머지를 부어요 두 시간 후 음... 왜 이렇게 불투명하지? 역시 쿠라가로 할 걸 그랬나 그래도 만들었으니 꺼내봐야겠어 근데 이거 어떻게 빼야 하지? 아 이렇게 옆으로 빼야겠다 과연 어떤 모양일까? 생각보다 괜찮은데? 뭔가 불투명해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장미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장미물방울떡은 완성! 이렇게 grabby가 했는데 이렇게 포지하고 안타깝지만 그런 것도 ain't 안보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큰일 내 밥한테는 안타깝ève 밥 먹으러 저러고 밥이 한 번 더 먹으러 가자 밥은 안타깝게 밥은 안타깝게 밥이 안타깝게 밥은 안타깝게 근육의 식물이 안타깝게 아이카 역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저기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